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 대학 학사건리과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학부 수업 운영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 이하일 경우 지난 2학기와 동일하게 혼합 수업 병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부산시 교육부의 대학교 대면 활동 확대 방침에 따라 실험, 실습이 필요한 과목을 위주로 대면 수업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일 때는 학부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시험은 대면 진행,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수업 운영 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 방식 및 성적 평가 방법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매년 9월 열렸던 대동제 진행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동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 올해도 대동제를 열지 말자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학내 구성원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축제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축제랑 관련해서 말이 되게 많잖아요. 작년에도 안 했는데 올해는 하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축제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백신을 맞았으니 괜찮지 않냐라는 학생들도 봤는데요. 지난 학기에 비해서 백신을 맞은 학생 수가 늘어났다곤 하지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산시도 코로나 4단계를 이번 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문제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축제는 사실상 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학생복지과는 대동제 시행 여부를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9월 중순 이후 공제할 것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학교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 학교 측과 학생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안전을 우선으로 학부 수업 및 축제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운 뉴스 윤소영입니다. 지금 이 및一个 안전을 받았습니다. 이용ERS 절에 압박을 시청outs